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요즘 메타버스 되게 말이 많잖아요 이게 메타버스가 이제 가상현실 공간 요즘 왜 애기들이 많이 하는 그런 뭐 제페토나 아니면은 노블럭스인가? 그런 게임들 같은 것도 가상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이제 가상현실 이런 플랫폼인 겟어타운에 대해서 한번 겟어타운에서 이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요런 거를 제가 직접 한번 사용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